우리 군대한다면 강북도의 군사들이 맞게 한다 우리 지금 모든 학습에 미국 대상왕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들에 위한 서멘스 경전과 학설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학설을 방조하고 수인하고 수인하고 국가도 국속에 놓이 있습니다 우리 미만 강북을 향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학설 귀찮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알아볼 수 없고 있습니다 냉창에 강북의 목소리를 외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항상 미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죄송합니다 미국이 죄송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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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